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도음복 터지게 그 물건 관리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그 물건에는 그 물건 고유의 바코드가 찍혀있는 것처럼 또 공간에서 그 미치는 영향도 각양각색입니다. 어떤 그 물건은 도음복을 크게 불러들이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물건은 도음복을 또 크게 밀어냅니다. 여러분들 그 집에 뒹굴어 다니는 그 넓적 테이프가 있을텐데요.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도 뽀송뽀송한 길이 있구요. 또 뻘같은 그런 진흙길도 있습니다. 넓적 테이프는 그 끈끈의 역할입니다. 에너지든 그 도음복이든 또 운이든 일단 그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죠. 진흙에 그 발이 빠지게 되면 또 우리가 그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발을 그 떼기가 여간 그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넓적 테이프는 항상 그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두시는게 제일 좋구요. 크기가 작은 그 스카치 테이프 또 사무적으로 다양한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사무용 테이프는 물론 제외구요. 썸네일처럼 그 넓적 테이프만 그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넓적 테이프는 그 약봉지처럼 우리가 그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. 풍수적인 그 조치뿐만 아니라 또 테이프 그 본래의 그 취지에도 넓적 테이프가 그 측사광선이 또 바로 닿게 되면 또 찐덕찐덕 그 높게 되겠죠. 또 접착력도 또 약해질 것이구요. 돈복이나 그 운이 그 정체가 된 분들은 특히 그 이런 물건 그 보관하실 때 특히 그 잘 다루셔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운이 그 정체가 되지 않구요. 운이 그 탄력있게 또 전개가 되니까요.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의 기본적인 바탕은 아주 간단한 거죠. 물건들이 그 공간과 가장 그 조화로운 그 질서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돈복 터지는데 또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또 따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.